오우, 오우 오우, 배불러 아우, 도저히 못 먹겠다 어우, 맛있다 20인분은 먹어줘야 이렇게 맛있지 또 먹어야지 20인분? 나 5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 오우 미토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더 먹어 경토는 역시 대단해 어떻게 맨날 20인분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우, 맛있어 아우, 참이 없고 어우, 배불러 보기만 해도 경토야, 안 배불러? 어, 이제 좀 배불러 그래 어, 뉴스 나온다 어, 저게 무슨 뉴스지? 안녕하세요, 입양 뉴스 앵커 그리고 진행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스 앵커씨 여기는 지금 어디인가요? 로블록스 시민들이 여름휴가 시즌을 알차게 보낸다는 부산 해수욕장입니다 이 밑에 파도에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조회수를 위해 마지막에 여기로 뛰어내릴 겁니다 뭐, 뭐라고요? 음음, 그러면 여기에 뛰어내린 뒤 저희 부산 데이트 어떠신가요? 네? 음, 저, 저는 바다를 싫어해서요 아무튼 바다 싫어합니다 음, 저번에 휴가 바다로 가놓고 음, 이번에 또 차였다 음, 자, 그럼 뉴스를 마칩니다 조회수를 위해 저는 뛰어내리겠습니다 오예, 바다 신나 오이, 차요 우와 완전 재밌겠다 경또랑 놀러가면 설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경또야 어? 바다가 너무 이쁘다 그러게 우리 부산 여행 오길 잘했어 어 일출이잖아 우와 이탈 적어봐 우와 경또야 마치 너의 눈처럼 아름다워 아 더러워 민또야 경또야 이 불빛처럼 넌 너무 빛나서 이쁜 것 같아 고마워 민또야 그럼 우리 바다 생선을 잡아 먹으러 가볼까? 우와 바다다 생선 다 내꺼야 파도 파도 경또야 어 민또야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핫도그야 나야 어 핫도그 너야 으아악 안 돼 거기서 잡아먹겠다 난 상어야 잡아먹겠다 생각만 해도 신나네 경또야 우리 바로 부산 여행 가자 부산 여행? 좋지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볼이 빨개? 아이 몰라 더워서 그런가 봐 빨리 가자 우와 부산이다 우와 부산이다 여행가자 로블록스 뉴머니 채널 고마워요 부산행도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어 근데 플레이어가 얼마 없네 그래도 들어가볼까?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이 별로 없나봐 어 진짜 우리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 거리 두기 위해서 경또야 너랑 나랑 떨어져 지내자 기침하는 거니? 112죠? 아니 119죠? 저기 기침하는 사람 발견했는데 코로나 신고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맵 좀 구경해볼까? 그래 어 뭐야? 즐겁고 편안한 부산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안내할 승무원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엄청 크잖아 우리 조그매 어 그니까 어 안녕 안녕 새로운 친구구나 어 도넛을 준비했대 간식으로 여깄다 어 뭐야 오 우와 우리 이렇게 새로운 친구랑 같이 앉아서 가볼까? 미디야 너 부산 가니까 신나지? 어 완전 신나 도넛이나 먹으면서 가야지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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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가 부산으로 가는 키차인가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산으로 모셔줄 김부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김부산이야 이분은 부산에서 평생 살아야겠는걸? 그러게 저희 부산 KTX를 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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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어디가 화장실 급한가? 그러게 우리 맵 좀 구경할까? 어이 뭐야 여기 어? 어디지? 어디 화장실 아닌가? 어 여기도 이렇게 넓게 자석이 있네 어 우와 완전 어 근데 너무 슬퍼 코로나라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게 우와 어 여기 승무원이다 오 이분 아까 이름이 승강기라 그랬는데 어 뭐야 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넛 혹시 하나 남은거 더 없나요? 저 배고픈데 아 저 저도 주세요 여러분 구경은 다 하셨나요? 경두야 이제 시간이 다 됐대 우리 무서우니까 여기 앉아있자 어 얌전히 앉아있자 그래 이제 곧 출발한다니까 친구야 너도 여기 앉아 여러분 이제 안전관련 설명을 할겁니다 경두야 나 이거 이제 못하겠어 이거 언제 끝나는거지 어이 더빙 너무 힘든데 그냥 읽기만 하자구 지겹더라도 혹시 모르니 잘 들어주세요 아우 졸려와요 벌써 아우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아우 노트북 가져와서 로블록스 게임할걸 아우 졸렵다 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좀비 바이러스? 안전한 곳은 부산밖에 없으니 말 잘 들어주래 네 친구야 너도 어디 가지 말고 일로와 첫번째 좀비가 열차 안에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도망다니세요 두번째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벌써 접촉했는데 큰일났다 우리 다 좀비되는거 아냐 마지막 저희 말을 잘 따라주세요 말 잘 따를테니까 도넛 좀 주세요 도넛 도넛 주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말 많이 하셔서 입 아프시겠다 그러니까 아우 졸려 한숨잘까? 어 cripp다 출발 안 했어? 아까 출발한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나갔어. 안 돼. 친구 어디 갔어? 유일하게 있던 친구인데. 말이 너무 많으셔서 나갔어. 아 졸려. 빨리 출발해요. 벌써 밤이야. 우리 둘러보자.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여기 앞으로 가면 왜 그래? 어디 갔어? 여기 숨간기 사라지고 뭐야? 민트야! 도망쳐 도망쳐. 뭐야 뭐야? 어? 빨리.. 아니 뭐야? 조심해 조심해! 어? 도망가 도망가! 어? 나 진짜.. 나 진짜 무서워. 일로와! 어? 빨리 도망가. 나 살려줘!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졸비야 너무 무서워. 형태야 빨리 빨리! 어? 형태야 빨리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뭐지? 빨리 빨리! 그런데 끝에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지? 어 그러게 여기 부산 김부산을 찾자 김부산 김부산님 김부산 김부산이랑 승강기 어디갔어요 어 문 문 큰일났다 어 안돼 여기 점프 여기있어 여기 올라가있어 여기 올라가있어 어 안돼 빨리 이쪽으로 도망치자 잠깐 이 좀비가 여기 못올라오는데 아 그래 잠깐 여기 있어볼까 뭐야 뭐야 이거 좀비님 어 경도야 아 이렇게 못올라오나봐 헤헤 봐보 어 경도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어 이 시간동안 버티면 되는건가봐 아 그렇구나 뭐야 사라졌다 휴 방금 그 좀비는 어떻게 돌아왔지 그러게 어 이거 승강기랑 김부산 어딨지 다 도망갔어 아까 승무원이 소리를 질렀던거 같아 여기 어딘가에 화장실 키가 있을거야 그런거 다 어떻게 알고있어 여기 아래 자막 뜨잖아 그래 그래 키를 찾자 화장실 키를 찾아서 탈출구를 찾아보자 어 그래 화장실이라면 저쪽이었을걸 앞이 어두워서 무서워 어 좀비 갑자기 나올까봐 어디있지 화장실 키 어 왜 어 여기있다 찾았어 화장실 어디야 어 내가 찾았는데 내가 키를 찾았어 빨리 화장실로 가자 이쪽일걸 아니 여긴 어디지 여기 승무원이 쓰러져있어 아까 물렸나봐 어 이분이 승무원이라고 감염될수도 있으니 빨리 나가자 그래 잠깐 문이 안열리네 쉬바리온데 어 나도 어 너무 무섭다 잠깐만 왜그래 어 뭐야 설마 또 어 어 어 빨리 빨리 어 어 어 어디로 도망가지 여기 여기 어 어 어 어 안돼 어 안돼 형태야 조심해 여기 밖으로 나갈수 있을걸 어 어 문 못열아 어 거기 아야 여기 빨리 빨리 아잇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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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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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 일로 어 이쪽 좋았어 안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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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제 더이상 안나올거야 우리 빨리 탈출하자 어 그래 근데 유일하게 좀비가 없는 곳이 부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승무원 거짓말 친거였어? 에잇 여기서 뭐하시는건가요 이봐요 지금 우리가 여행왔다가 깜짝올랐다니까요 여기서 숨어있었다니 저희가 물어봐야 할 문제 같네요 뭐야 이런 돌팔이 같으니라고 어 칼을 줬어 어떡하지 경토야 가져갈까 나 가져갈래 이 칼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나한테 가져가겠어 알겠어요 기관사님 저희는 기관사님을 믿어요 멍청한 녀석들 뭐야 사실 난 좀비다 뭐야 무슨 뭔 소리야 이게 안돼 아니 안돼 끝 끝 끝난거야? 끝난건가? 집이나 가야겠다 구독과 좋아요 셋 붕어là 나도 이제 이렇게 안된다 감사합니다.